이제 오늘 자산시장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설마설마 그런데 이제 보니까 깊고 질긴 침대가 침체가 오겠네요 경기 침체가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전망인데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그런 경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가 인터뷰는 여러분 상당히 정보원으로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대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터뷰라는 것은 그 전문가를 만난 사람이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가장 명료하게 정리해 가지고 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기사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거나 또 그 전문가가 다른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투자 대비 성과가 가장 높은 그런 글 읽기 가운데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신 트렌드나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슈도 제가 계속 다루겠지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일신해 본 겁니다. 인터뷰가 아주 훌륭한 인터뷰가 하나 있네요. 아주 젊으신 분이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강영현 유진투자정권의 약간 좀 비관론을 제시하는 닥두둠이죠.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련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논리를 그런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95%를 넘어섰다. 이 이야기는 거의 100%라고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일부에서 갖고 있는 무슨 낙관론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강영현 유진투자정권의 이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주 좀 소위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문제를 볼 때는 굉장히 냉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야기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산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싼 게 아니다 한 겁니다. 지금 주가가 싸지 않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연초 대비 30%, 40% 빠졌는데도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근간에 읽었던 인터뷰 가운데 가장 전곡을 그렇게 찌르는 그런 이야기네요. 우리가 한 번 아주 젊은 분입니다. 핵심이 여기에 설명글에 나와 있네요. 아직 주가 바닥이 멀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칼같이 이야기하네요. 인터뷰가 갖고 있는 묘미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 명료합니다. 강인수산이라는 분이 인터뷰도 보니까 아주 뭐죠. 그냥 뭐 군더더기가 별로 없네요. 아직 주가 바닥이 멀었고 내년 경기 침체는 확실하다. 현금을 더 확보해 가지고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렇게 액션 취하기에는 뭐 늦은감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 영국의 스파이들이 독일의 작전 계획도를 가져와 영국에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들은 끄떡 없사하면서 안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직전 계획도가 작전 계획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른 판단을 투자자들이 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람은 이제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고정관념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하는 종류의 정보만 계속해서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선입견을 계속 합리화 하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앞에 영국 사례를 들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작전 계획도가 이미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고 연준의 긴축 작전도는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지 중간에 가다가 허지부지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이제 지금 유진투자정권의 강영현 이사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이 기존 입장을 좀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예리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유튜브 채널에 처음 출연한 자리에서 연준이 돈줄을 재면 자산시장에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날 당시 찬물을 끼얹으며 자산시장 금낭을 여겨냈던 셈이었다. 당시 1200원 선에 달했던 달러당 원화가치가 최근 1440원대로 떨어지고 삼천선을 오르내리던 주가는 2200마저 무너져버리면서 그가 출연한 영상에는 성지 순례 왔습니다라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개인도 엄청나게 비용을 치르고 국가도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1997년도 외환위기 때 30개 재벌 가운데 17개가 재벌이 망한 것은 그 당시 당연히 차입 경영이 대세를 이뤘는데 그 차입 경영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대부분 망했죠. 삼성이나 그 당시에 아모레퍼스피크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미리 좀 했죠. 그런 경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공병호TV가 여러분들 기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에 참 판단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한번 보시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 강의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이 망치로 호두깍 깝대기를 깨뜨리면 살짝 껍질만 부수고 하얀 알맹이를 살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거인에게는 그런 힘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거인이 망치를 들면 호두에 속 알맹이까지 박살이 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상 연준이 긴축을 하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1950년대 이후 단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은 6.4%의 실업률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중단한 경우입니다. 2018년 트럼프의 정치적 개입으로 긴축을 되돌렸던 예외적인 때입니다. 현재 경제 지표와 정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준의 정책 변경의 핵심 지표는 고용입니다. 현재는 실업률이 3.5%로 견주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더욱더 강공책을 썩을 겁니다. 인프라를 잡기 위해서. 따라서 예상보다 더 길고 질긴 긴축을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영어 표현으로 콤팩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이런 한 며칠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를 운전해 보게 되면 소위 양키들이 보이는 특징이란 것이 거침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달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중간에 무슨 끼어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를 굉장히 그 사람들은 뭐죠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고운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가지고 금리 올리는 것을 조금 숨을 고를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그냥 강영현 유진투자정권의 이사는 단호하게 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갈 거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긴축 정책이 왜 이렇게 빠르고 강합니까 시장에는 연준이 긴축을 펴다가 경기가 망가지면은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정책을 바꿔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 완화 정책을 펴면 사람들은 다시 자산을 사고 거품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대의 경험을 통해서 어설프게 긴축을 돌리다가 나아버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것을 연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작살을 해서 자산가격을 레벨다운 시키는 것이 연준의 작전 계획이라고 봅니다. 겁난 이야기네. 시장을 완전히 작살을 해서 자산가격을 레벨다운 시키는 것이 연준의 작전 계획이라고 봅니다. 겁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던지는 겁니다. 적당히 안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판단을 강영현 이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개인이 결정해야 될 몫이지만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건년에 가장 상황을 예리하게 보는 인터뷰 같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심청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적당히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주 그냥 한 방에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침체는 4분기부터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정부가 판정하는 것은 내년 6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를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의 판정이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두고 후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통상 3, 4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멜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부채부담이 높으신 분들은 참 힘들겠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순하게 넘어가겠지만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강조하는 생존 전략 1순위는 바로 현금, 현금 또 현금이다. 이거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경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게도 마찬가지고. 강의사는 최근 주식 상담을 오는 고객에게는 예금을 들려고 돌려보냅니다. 주식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일부를 처분해 현금 확보를 권유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빚을 갚은 뒤에 앞으로 들이닥치게 될 지구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아주 중요하죠. 지구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구전을. 오래 갈 것 같다는 거죠. 긴축정책은 왜 이렇게 빠르고 강한가? 시장에는 연준이 긴축을 펴다가 경기가 망가지면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경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속에 사람들이 낙관론을 가진 적도 있죠.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송을 이렇게 막을 수 있나? 방송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방송을 얼마나 막는지 방송만 막는 게 아니고 구독자 수를 빼고 방송도 막고 노란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자유자유 뭐합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나? 9월 29일 기준 나스닥은 1만 7백 순에 있는데 이 나스닥 지수는 9,70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9,700도 유동성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의 코스피는 2천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200을 본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는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업체가 글로벌 탑으로 진입할 수 있으든 현재는 모연하다. 경제 성장률도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로존 위기 등이 가셔야 된다면 9일 테러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어둡해 보네요. 지금이라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6개월 전만 해도 확고하게 주식을 팔라고 했다. 지금은 거기에서 30에 4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하다. 이제 입장 정리를 필요한 시기다. 여기 손실을 털고 갈 것이냐? 경기 침체를 통과하는 내내 고통을 참고 버틸 거냐?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 자산 가격도 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주식은 바닥에 없다는 겁니다. 차트나 지표가 이런 보여주는 바닥이라는 것은 과거죠. 미래의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야기가 뜬금없이 왜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일종의 지표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자산시장이 얼마만큼 요동치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흔하던 돈이 경기 침체나 같은 불황이 오게 되면 돈이 다 숨어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그 많든 돈들이. 희한하죠. 불황만 오면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약 바로 이 밑에 기사에 바이오 돈가문 직격탄 급여도 못 주는 업체 속줄 돈이 수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더기 도산이 일어나겠죠. 돈줄 마른 스타트업 유동성 파티가 끝나자 투자 절벽 스타트업 도산 폐업 도미노 한국 미래성장 엔진 꺼져간다. 이런 아주 기사들이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현장에 돈줄이 말라가 아주 야단법석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걸 보여줬네요. 7월 8월 작년도입니다. 4조 1060억 원 정도가 유입됐는데 올해는 4분의 1인 1조 6996억만 그냥 벤처업계에 유입됐다. 돈줄이 말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자 중앙일보 사슬인 기업 돈가문 대기업도 마찬가지랍니다. 실물 경제 위기 확산 막아야 회사체 금리가 12년 만에 최고고 발행액은 급감했다. 원가 급등의 재산성 악가 기업 자금난 조짐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 핵심 창구인 회사체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금리는 뛰어오르는데 큰 손투자 달도 등을 돌리면서 회사체를 통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며칠 전에 다뤘던 대한항공의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일단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가연 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영끌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막는 행위는 장기적 보호 방안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부른 자의 손실을 막게 더 악하고 더 보호 비율이 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외한 해외 자본가들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 국가를 평가할 때 정직한 정책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올려야 되는데 이해당사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가지고 금리를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늦게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환율도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진실자유 님께서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희망사항이겠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산매각도 여의치 않고 영업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기사도 그렇네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투자철의 사업축소 페북 척감은 아마존 미국 콜센터 한 곳 배급 배제 구글 CEO는 비용 절감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기사들이 납두고 경기 침체 바로미터, 나이키 재고 44% 급증 삼성전자 재고 급증 이런 기사들이 다 뭡니까?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